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뒤에서 단석 영상 좀 찍어볼건데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죠 그쵸?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밀린건 아니고 그냥 주가가 밀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걱정되시는 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지지구간에서 일단 멈추긴 했습니다 우리가 현구간에서는 11선까지 열어두는 게 맞아요 얼마요? 11만 2천원 이 정도까지 열어두고 다시 이렇게 반등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다 물론 이 자리 좋았어요 좋은 자리가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뱉어내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눌리면 매수사점 잡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 부분에서도 매수하는 것이 아닌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고 수익 중인 사람들은 분할 매도 대응을 해야 될 땐다 눌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언제요? 자 6월 26일입니다 그죠? 6월 26일 날짜로 따지면은 제가 수요일에 한 말씀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경계하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이 부분 그죠? 급락 나오기 전인데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분할 매도 하라고 영상에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단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9만원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구간에서 60일 2평저항 돌파할 때 어? 이상한데? 눌려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이상하긴 하다 근데 지금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저항이 강력한 자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위로운 구간 이 블락딜 나왔던 구간 자리로 또 이제 돌파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매물대가 세게 잡히는 구간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15만원에서 16만원 여기 가면 1차적으로 무조건 저항 잡힐 것 같거든요 15만원 16만원 이거는 일단 내일 구간에서 분할매도 무조건 좀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분할매도 들어가라 이 구간이었고 분할매도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정도 물량 정리하고 이 하락 안 맞았겠죠 자 남은 물량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물량은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적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물량을 좀 매도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개인이 2만주를 샀잖아요 잘 봐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이 2만주를 매수했다 근데 이 개인을 B라는 개인이라고 해보자고요 B라는 개인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2만주인데 우리가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이 있다 생각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A라는 개인이 마이너스 6만주를 매도했고요 B라는 개인이 플러스 8만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6만주를 매도하고 새로운 개인들이 8만주를 매수한 거죠 그럼 어떻게 잡혀? 플러스 2만주로 잡히겠죠 동향에는 저는 이 구간에서 기존에 있었던 개인들의 매도가 좀 있었고 차익실험 물량이죠 밑에 샀거나 앞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고 신규 개인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규 개인이 좀 들어왔고 거기다가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 상장주익수가 580만주죠 연기금이 보통 지분공식 몇 프로 한다? 5%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연기금이 30만주까지 매수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눌림이 발생되면은 단석은 N자형 파동으로 주가 한 번 더 우리가 원하던 목표가 올라가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 있다 스톤브리지는 아무래도 사모펀드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버빈이나 그렇기 때문에 투신 잡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혜수가 풀렸죠 6월 20일 기점으로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스톤브리지에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아무래도 물량이 나올 때 블락딜로 자주 매도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블락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매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주가가 급등을 해서 세력들이 끌어올린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으로 가야 돼요 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세력들이 들어온 물량을 올려서 정리할 때 우리도 같이 정리하면 돼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체크 좀 도와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DS라고 두 글자만 남겨서 지금 구간 물려계신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물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한 대응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 현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앞에 구간 저항선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던 구간은 사실상 위에 구간이고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거든요 거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 또 계속 물을 탔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물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하셔서 N자형 파동으로 주가 올라올 때 제가 매우 타점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조금 눌러주시고요 꼭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 구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 세력들이 올릴 것이냐 무조건적으로 20만원 돌파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구간 현실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세력들의 돈이 많이 쓴 구간 그죠?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간이 어디요?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갔을 때 N자 파동으로 올라가면 이 구간 올라간 폭만큼 올라간 건데 보통 봐봐요 자 우리가 바닥이 9만원이죠 그 다음 고가가 얼마요? 14만원 그러면은 대충 5만원 차이라고 해봅시다 5만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간 17만원에서 5만원 빼면 얼마요? 12만원이고 16만 5천원에서 5만원 빼면 얼마요? 16만 5천원에서 11만 5천원이요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N자형 파동으로 조정을 예상할 때는 올라간 폭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이 어디다? 16만 5천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의 조정폭을 열어두고 나서 올라간 만큼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N자형 파동이요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거래랑 터뜨려서 던질 가능성이 있다 스톤브릿지 블락들이 나오거나 그래서 요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16만 5천원을 얘네들이 밀어 올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떠한 좀 숨겨진 재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을 잡아 먹어주면서 올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호재가 분명히 또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주가를 여기까지 더 올려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유가 뭐겠어요? 새로운 재료가 있고 여기는 물량을 받아주면서까지 주가를 올릴만한 재료가 있으니까 올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요 지금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밑에 산 사람들 차익실현물량 받아주고 물려있던 사람 차익실현물량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릴 것이다 단속은 기다리세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신규 진입 가능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분할 매도 하시고요 올라오면 못하신 분들은 올라오면 분할 매도 하세요 이 부분만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석을 다 매도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 추천드릴 건데 이 종목 보세요 제가 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렸었죠 얘가 지금 신고가 영역에 가 있는 상태고 얘가 지금 다시 한번 급등했을 때 누가 올라간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따라서 올라올 거다 지금 얘만 올라가고 자율주행 관련주 따라서 안 올랐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이 대장주죠 이 대장주 라이콤이 대장인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콤 말고 자율주행하고 AI가 엮여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냐면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뭐냐면요 최근에 이 차트를 좀 보게 됐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죠 그죠?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를 보아하니 어떤 자리요? 앞에 구간 저항선을 찔러준 자리다 그죠? 최대의 거래량으로 이 구간까지 물량 장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이후에 살펴보니 여기서 단기적인 매집봉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단기적인 매집을 한 후에 이 위에 구간까지 물량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그죠?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서 고가권에 물린 개인 투자자가 손절하게 만들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흡수해주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도대체 핵심적인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 고점 부분 그죠? 전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 고점 구간을 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자 시장의 주식은 한정적인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매집이 어떻게 됐다? 매집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제대로 분류가 안 돼있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로 봐서는 이 친구가 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중국 이슈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이 터질 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터진 전 고점 구간을 거래량 없이 돌파했을 시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종목이 정말 위로 올라간다면 강력한 상승이 분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 이 금융 투자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증권 얘네들 중에 뭐 한두 명이겠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계에서도 조금 조금씩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 슈팅 나오면 아마 못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거 자율주행 관련된 매집주 저희가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매집 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